저격을 할건데 지나가는 친구들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통화를 따지게 되면 펑! 터지면서 투포원 두 명을 동시에 전화로 깔끔하죠 수류탄을 들어 던졌네요 어? 수류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수류탄을 맞으면 죽어요 수류탄을 맞으면 죽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계속 폭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 죽이면 저게 던치를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상대가 던치를 찾아볼게요 상대가 던치를 찾아볼게요 자 1칸을 하나 던져줍시다 자 뛰어오겠죠 자 랜드마이트 설치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뛰어오는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아둡시다 이렇게 이모트 멀리서 탄을 통수에 사용하여 자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더 옵니다 자 잡아둡시다 잡아둡고요 자 이쪽으로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친구가 있죠 이렇게 잡아둡니다 자 이쪽으로 오는 친구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자 저기 저기 수류탄을 연출려고 했는데 아까 수류탄이 죽었을 때 던치기 전에 빠르게 제거해줍니다 어 어 어 어 아씨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깨야 되는데 빨리 자 이번 판이 아마 거의 막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판입니다 자 혼자서 혈혈 혈혈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한 적군 10명이상 잡아야겠는 초고난이동이신 초고난이동이십니다 초고난이동이십니다 초고난이동이신 총알 충전 총알 충전 나오죠? 나오는 거 딱 잡아주고요. 어머 어머? 이 친구 어떻게 넘어왔지? 저기로 못 넘어오거든요 원래? 이상하네? 자 저 친구 원래 저기로 못 넘어오는데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. 올라갈 수 있나요? 아 올라갈 수 있구나. 아 이렇게도 깰 수가 있군요. 몰랐어요. 이렇게 사방을 돌려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방을 돌면서 이렇게 자 사방을 돌면서 자 사방을 돌면서 자 어디로 오는지 안 보이죠? 왼쪽도 공격을 내봅시다.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. 저 친구 저 친구 도망가고 뒤에 있는게 여기에 숨어 줍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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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자 이쪽 위에 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좀 빨리 도망가 줍시다 자 다른 곳으로 옆으로 돌아서 돌아서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 친구들 저 적 있는 줄 알아요 아직 아직 저 적 있는 줄 아는데 돌아서 돌아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이씨 자 다시 숨어요 피 좀 채우고요 저 설마 뒤로 돌아올까요 자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을 죽였죠 꽤 많은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기 저기 있죠 자 한 마리 더 자 다시 총알을 충전을 하고 뛰어서 또 다른 데로 가줍시다 자 저기 있죠 자 일로 옵니다 아우 자 이렇게 자 마무리 해주고요 자 자 윈치룸을 찾아서 가야되는데 아 굉장히 힘든 여정이네요 네 자 아직 아직 또 저기다 맞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 자 이제 이제 진짜로 끝났네요 이제 진짜로 다 잡았습니다 자 윈치룸 윈치룸 여깁니다 윈치룸을 향해서 가지고 또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여기가 윈치룸이에요 윈치룸인데 적은 없어요 윈치룸을 가서 여기서 이제 하아 멋있죠 이놈이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을 잡으러 자 굉장히 멀죠 굉장히 먼데 자 자 자 보시면 요기 보시면 저 분이 많아요 많은데 저희는 이 친구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기에 저 친구 자 방향 바람 방향을 생각해서 멀리서 여기다가 빵 싸주면 한방에 미션 클리어 자 그리고 남은 친구들도 다 잡아줍시다 이왕 멀리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다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남은 친구들도 다 잡아줍시다 이왕 멀리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자 자 아이고 자 저 친구들이랑 싸워줍시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이구 패가 쪼그라들죠 이제 저 친구 어디있나요 저 친구 어이구 저 친구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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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잡고요 자 살짝 자 조금 더 왼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아유 좀 죽어라 그 놀음 새끼야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까 한번 누구라도 배워봅시다 잡고 갑시다 자 3칸 3칸 정도 자 3칸 정도 어이씨 여기다 자 이제 맞췄어요 이제 한 대 맞췄어요 자 3칸 아이씨 귀지같은 놈들 자 3칸 자 3칸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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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죽어 자 3칸 아이씨 자 저 친구들은 저를 못 맞추고 있죠 계속 이렇게 멀거든요 이 거리가 아이씨 서로 머리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 죽이 굉장히 힘들다 아우 좀 죽어라 이놈새끼들아 하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 웃음기 빼고 어 아이씨 안imin 오 오 아어 오 오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저는 저놈들을 잡았기 때문에 대장 잡았기 때문에 그냥 갑시다 뭐야 왜 문 닫아놨어? 아 여기 있구나 어머어머어머 잠깐만 자 자 자 그 분 잡았죠? 네 그 분 잡았다 갑시다 그냥 저딴 놈들이랑 같이 해줄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랑 거기도 쩔어요 자 왼쪽에 있는 분도 어이구 총알이 없네? 참 하아 하아 한 100번은 죽어야지 100번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사실 사실 이번 판이 끝판이에요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저처럼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저처럼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도 연습하면 저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좀 꺼내도 있죠 자 어디서부터 적이 나올지 몰라요 자 자 어디서부터 적이 나올지 몰라요 자 안타깝지만 그냥 내붙고 저기서 떠나주는 거예요 자 조심히 이렇게 탈출을 해봅시다 자 아직 밑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간사업은 적이 없죠 그래도 조심히 가줍니다 자 자 아무도 없지 않고 저기 동그라 위까지만 가면 일시 저장입니다 일시 저장입니다 일시 저장 자 여기서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도로 두고 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자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가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죽어도 됩니다 네 이미 체크포인트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네 죽어도 됩니다 안 돼요 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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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심히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있죠 저기 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이 새끼야 아우 열받어 자 난 여기저기 없는걸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가줍시다 저기 없는 곳까지 자 여기저기죠 자 여기 이제 저기 있어요 여기 자 조심히 자 눈깔을 크게 뜨고 쳐다보라는 뜻이죠 자 여기 적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술탄이 없네요 자 보면 저기 있죠 자 지금 저를 발견해서 열심히 쏘고 있죠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자 여기 여기서 쏘는데 자 저기로 쏘는 건 저가 맞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올라옵니다 이 친구들 자 올라올 것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자 여기 뒤에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곳을 다 봐주고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끝판다 다 깼어요 이제 자 자 자 스틱 핸드 그레이드 스틱형 수류탄이라는 거죠 네 막대 수류탄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깼습니다 이제 잠깐만 자 또 저기 또 뛰어오고 있죠 자 저기 있죠 자 옆에도 뭔가 하나도 있어요 저기 있죠 빵 자 여기서 이제 탈출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깬 거예요 자 여기 2미터 2미터 저기 75미터 보이죠 자 저쪽에도 저기 있죠 자 자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맞췄어요 지금 네 맞췄죠 오오오오오 잠깐만 네에 잠깐만 어 아 설마 설마 아니지 설마 위에서 하는 거 아니지 미희 애교를 오오오오 미 chocolate 자 저쪽으로 올라오죠 올라오고 저게 빠르게 어 잠깐만 제가 희님들이 스마트 마인병이 있어요 마인병도 하나 먹어주고요 여유롭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따다닥 뛰어가줍니다 따다닥 뛰어가줍니다 이렇게 자 아직 적들은 저를 발견 못했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퀘스트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 판은 이렇게 깨는 거예요 사실 상대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